10대지기 성교회 박현동 목사 우리가 서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다? 바로 하나님이다 어디다?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국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성경 있으신 분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해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해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증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말씀이 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저녁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예, 나를 부르신 하나님 누굴 부르셨다고요? 맞아요 오늘 이 방송을 우리 함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언제요? 지금 이 사항 속에요 어떤 일이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사방에서 어떤 때는 무서울 정도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전혀 반응도 없이 바로 내 옆에 올 그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묵묵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렇죠?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그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된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 기억하시죠?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외치지 않았나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힘들기만 하면 어떨 땐 좀 귀찮아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혹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스, 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예스, 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노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요 웃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요 어쩌면 의정부 시장이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아시니까 같이 대답해 보실래요? 몇 번이나 노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어떤 분은 두 번, 어떤 분은 세 번, 어떤 분은 네 번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 번 부르셨어요 여러 번, 여러 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불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한 부름 속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계속 거부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아닐까요? 이미 그 스토리를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를 한 번 보실래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요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알아요? 그 나라의 왕인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히브리 사람하고 한 편이 되면 이 애굽이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아이를 낳는 여인이 있거든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를 낳거든 어떻게 해라? 다 죽여버려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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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남잘까요? 여잘까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살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가진 자는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어떤 삶으로 우리를 다운시키거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쓰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아시죠? 그 산파들이 아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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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이제 받으러 갔어요 가서 아이를 받는데 남자인 거예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아이를 봤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준수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준수하단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저를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아이가 이뻤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할렐루야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산파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그 산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그 어미가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미가 성경에 보니까 3개월을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이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가 울거나 울거나 아니면 말소리가 바깥으로 들려서 혹시 동네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약에 이 아이가 남자인 것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왜요? 왕이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 그 아이만 죽을까요? 그 가족도 그 가족도 쉽게 이 환란을 멈키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개월을 품에 안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니요 어떤 때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아니요 좀 작은 문제도 괜찮아요 아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때때마다 사람이 아닌 어느 누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갈 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많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어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가볼게요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갈대를 꺾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지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날강에 다시 띄워요 근데 여러분 그 피똥이 같은 아이를 3개월이잖아요 이제 100일도 안 된 아이인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 누이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 상자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봐요 그대 흘러 흘러 어디까지 가요? 왕궁 뜨레까지 이릅니다 그때 그 갈대 숲 속에다가 이 누이가 어떻게 해요?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잘 엮어 놓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막 그때 때마침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나라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 나라예요 껄레껄레래 그 시대는요 목욕을 그렇게 했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우리 칠해국기 1장, 2장, 3장도 읽어보세요 목욕을 하러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하인들하고 하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욕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상자를 볼 수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자를 보고 그 상자에 관심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잘 안 놀라시니까 계속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이 공주는요 성경 역사학자인 요세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났는지 아세요? 이 공주는 공주인 공주인데 바로의 딸이 아니라 바로의 여동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의 여동생이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 여인은 결혼을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공주가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겠죠 얼만큼 잘했을까요? 의리의리하게 했겠죠 얼마나 멋있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결혼할 때는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뭐라고요? 천하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없을 것이다 왜요? 왕의 딸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요 모든 걸 가졌는데 딱 하나를 안 가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예요 아이예요 여러분 테를 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돈이면 다 돼 권력이면 다 돼 공부만 잘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능력과 생명에 대한 권한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때마침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또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자가 보였던 거예요 그 갈대숲에 걸려있던 그 상자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상자를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애써 가서 상자를 끌고 왔겠죠 끌고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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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박현동 목사가 생겼다고요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우리 10대식이 등지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한테 이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그 상자 뚜껑을 닫는데 왜요? 박현동 목사 낡았다고 하니까 뚜껑을 닫아버린대 어떤 애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 떠내려 보낸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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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게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주는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왜요? 몸에 물망 기다렸던 게 뭐예요? 맞아요 아이였어요 근데 아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만 할 것 없이 어떡해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모세라 이름을 짓고 지 아들을 삼습니다 지 아들을 삼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잘 아시는 거 하나 더 있었죠 뭐예요? 엄마가 열 달 동안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으면요 엄마한테 아이 밥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배 아파서 아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떡해요? 여러분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누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누나요? 지금 그 갈태상자를 끌고 날강까지 왔던 그 누나가 쏠쌀같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기 밥이 잘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죠 데려와라 그런 여인이 있으면 데려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맡겨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모세의 어미였어요 이제는 모세의 어미가 모세를 어떻게 키워요? 이제는 숨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응애응애 울까 봐 걱정도 안 해요 이제는 어떡해요? 떳떳하게 품에 안아서 이제는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이 엄마는 뭐하는 엄마예요? 유모란 말이에요 아이의 젖을 먹이는 유모란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젖을 다 먹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이를 돌려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어미가 적어도 내 아이 이 모세라는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있었다면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미가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만약에 가르칠 수 있었다면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네가 이 애국왕궁에서 살지는 모르지만 네가 어쩌면 애국왕궁에서 왕자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애국왕의 왕자이기 전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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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하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자 시작! 됐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맞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는 나의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신 이 손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애굽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애굽보다 더 좋은 곳에 계시나요? 더 큰 권력을 갖고 계시나요? 더 좋은 지식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 허무하게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요 어쩌면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권합니다 여러분 모세 어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이 모세를 다시 애굽왕궁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러요? 40년이 흘렀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요? 40살이 됐어요 그때 왜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안 나와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40이 됐는데 모세의 사건이 다시 벌어집니다 어때요? 한 번 이 왕자인 모세가 거리를 나왔는데 이번에 애굽사람하고 휘브리사람이 막 싸우는 걸 본 거예요 당연히 누구 편을 썼겠어요? 맞아요 휘브리사람 편에 썼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굽사람을 쳤더니 죽었더라 그게 성경의 기사에 다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틀 후에 다시 나왔다 그랬어요 왕자였으니까 그랬겠지 어떻게 해요? 없던 일로 다 덮어놓고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틀 후에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나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휘브리사람과 휘브리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지금 우리가 싸울 때요? 안 싸울 때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지 좀 마세요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울 때냐는 말이에요 막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는지 아세요? 모세가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어떤 휘브리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전에는 애굽사람을 처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중 누구 하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를 성경에 보니까 송사했다고 했어요 고자질하다 이런 얘기예요 크게 외쳐 떠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까지 들릴 거예요 40살이 된 왕자는 왕에게는 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세요? 지발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어디로요? 광야로 나갔어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나님 앞에 우려부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무려 40년 무려 40년 그럼 모세 나이가 지금 몇 개예요? 80 80 80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지금 이 출애국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사건은 바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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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했다고요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요? 여러 번 얘기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광야 40년 동안 너무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계획에 하나님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하며 소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내 계획에 하나님 내가 내일 여기 가니까 여기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혹시 내 계획에 계속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 하는 거 이건 삑! 아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이 순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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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요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려놨더니 뭐가 됐는지 아세요? 뱀이 됐어요 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냥 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에는 뱀의 종류가 나와요 어떤 뱀이요? 코브라 왜 코브라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 애굽에서는요 제일 무서운 동물을 신으로 섬겼는데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 뭐다? 바로 이 코브라예요 왜요? 광야에서는요 소리 없이 다가와서 꽉 물면 7초만에 죽는 맹독이 있는 이 코브라가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 코브라의 어디를 잡아라? 네 꼬리를 여러분 누가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힘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나와 너가 잡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코브라의 꼬리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꼬리를 잡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하며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더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팡이는 이 이전의 지팡이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같지만 달라요 뭐는 같아요? 네 모양은 같아요 왜 똑같은 지팡이 같은 모양이니까 근데 여러분 쓰임이 달랍니다 아멘하기 이전의 40년 동안에 쓰던 그 지팡이는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다시 잡은 그 지팡이는요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을 이끌고 적과 꼬리로는 가난한 땅까지 가는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너무나 많은 인간관계의 힘듦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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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어렵고 힘들 때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부르신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 번 어깨 한 번 펴시고요 다리 한 번에 힘을 주시고 안된다 안된다 못한다 못한다 죽겠다 죽겠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뜻이 계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멋진 우리 봉교탄 TV의 시청자들 우리 동력자들 되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시무럽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10대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 속에 들려지는 말씀이 그들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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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